강북구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 주관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. 1일에는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요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, 2일과 5일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인지 교육이, 7일에는 강북구 유튜브 채널에서 젠더폭력을 주제로 한 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강북구청 1층 로비와 수유 역사 등에서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 전시회도 열립니다.